이 시대의 어려움을 다 극복하시고 우리 같은 자녀들을 잘 성장시켜주시고 국가 발전과 이런 것에 온 힘을 다 써주신 우리 어르신들을 모시고 국민의힘곡 이런 행사를 작은 음악회를 개최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제안을 받고 굉장히 좋은 의견을 따로 저희가 승락을 해서 이런 행사를 하게 되는데요 기존 TNI가 다 주고 있는 전략 목표 중에 하나가 사실 사회공헌이라고 하는 작은 목표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이런 행사만으로 많은 행사들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잘 보았다는 생각돼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간호가 국민 행복나는게 행사는 매월 움직일을 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서울, 경기 지역의 복지관들을 치매하면서 매월 행사를 가질 기획이고요 그렇게 하는 동안에 또 이제 다른 더 좋은 기획이나 아이디어가 생긴다면 조금씩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가자drive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